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게임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 뭐 카카오게임즈가 윗골이 달고 내려온 부분은 있어요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 우리가 반은 더 보기로 했기 때문에 반은 좀 더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오늘 시장 자체를 봤을 때 눈에 딱 띄는 몇몇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 중에서도 신규 상장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신규 상장 주도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팁도 드리고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 뭐 시장이 좋지는 않아요 워낙에 뭐 상승 종목 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게 외국인 외국인 수급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오거레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가야 되는 위치에서 이게 뭐 시원하게 상승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것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개인이랑 반대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키포인트를 외국인이 지고 있는데 뭐 선물 매도 수급 자체도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눈치보기 장세 그리고 롱쇼시 계속 난무하는 빠른 순환 장세가 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 너무 막 급하게 급하게 뭐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도 좀 천천히 안정적인 종목으로 처음에 들어 가셨다가 아니면 시장 하락이 나오면은 더 한번 더 사는 전략으로 그만큼 좀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바닷건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스스로 뭐 잘 찾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2차전지 관련 쪽으로 좀 끝나고 나면 신재생 이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그리고 신재생 혹은 좀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오늘 수소 쪽에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쪽에서도 좀 시세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신재생도 같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뭐 어떤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는 애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를 살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스스로 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신재생 이랑 자동차 쪽이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vip 방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 뭐 오늘만 벌써 56만 3천 1원 수익이 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cs 윈드 지금 2프로 때 뭐 3프로 때 늦게 하신 분들은 뭐 2프로 때 수익 중인 부분 그리고 지금 뭐 3프로 때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2프로 좋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뭐 과감하게 많이 살 수 있잖아요 뭐 16만 8천 지금 뭐 3 318원 뭐 이렇게 되는 부분 그리고 후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제는 반 남겨놨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성도 오늘 다시 한번 좀 13,000원으로 복구가 되는데 후성은 다 팔고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은 웬만한 것은 다 뽑아 먹었어요 후성 그리고 대한 유아 반 남겨놨죠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에코 프로 비엠 그 다음에 고려 아연 이런 것들 2차전지 싹 다 털고 대한 유아 딱 반만 남겨놓고 나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후성 같은 경우에도 뭐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 그리고 뭐 140만원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이 낮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을 잡으시고 잘 기다리시면은 뭐 결과는 좋게 나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좀 한번 보시면은 이 라이프 시멘틱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 여기서도 라이프 시멘틱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아이고 자 여기서도 라이프 시멘틱스 여기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된 종목이에요 근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잡아 놓으시고 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좀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잘 맞춰 놓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일결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010 8619 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 드릴 건데 이 라이프 시멘틱스를 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떤 식으로 설명 풀이를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이래서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좀 느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설명은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어디서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 고려 아연 뭐 추천 밑에서부터 잡으시라고 42만 말씀드린 거 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살짝 들려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딱 보시면은 고려 아연을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거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락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우리한테 이런 종목이 좀 매수의 찬스고 결국에는 시장 원자재 관련해서 올라가고 시장 돌려 나왔을 때 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도 제가 50만원에서 목표가 50만원 이다 라고 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잡아 놨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우리가 뒤늦게 고려 아연 뭐 편안하지도 않고 막 올라가는 거 있어서 오늘 51만 2천원 까지 올라갔는데 뭐 뒤늦게 막 뛰어 들어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잡아서 기다리니깐 수익이 난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나 좀 초보자분들 직장인 분들이 하시기에 굉장히 편한 종목이고 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라이프 시맨틱스 뭐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vip 방에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런 설명을 과연 몇 명이나 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시면은 그만큼 저랑 같이 하시면은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은 저는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라이프 시맨틱스를 보시게 되시면은 신규 상장주에 좀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k i 테크놀로지 같이 뭐 인기가 많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라이프 시맨틱스는 지금 뭐 상장 이후에 차익에 의한 좀 급락이 나왔었고 상장 후에 급락 같은 경우에는 뭐 상장 직후 따상을 갔든 안갔든 뭐 이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상장 3일 이후부터는 주가의 하락이 나오고 줄줄줄줄 흘러 내리다가 일정 시점에서 지지를 받으면은 좀 횡보 구간을 해요 횡보 구간을 하고 꾹꾹 눌러주는 이제 박스권에서 매집이 되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슬슬 접근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워낙 뭐 sk 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 없었던 거기는 하지만 보통의 상장주들은 그런 흐름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 당시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뭐 들이대면서 물린 사람들 들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손절칠 사람들은 이미 벌써 쳤고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안친 사람들은 거의 뭐 영원히 안 판다고 봐도 무방한다 무방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올 때까지 버틴다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올라와도 뭐 안 파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매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는 거고 상장 직후에 급락을 하고 3개월이 지났으니까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나는 매수를 하자가 아니라 3개월이 지난 신규 상장주인데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당장 뭔가 트렌드에 부합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도만 여러분들이 신규 상장주들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분석을 하시고 좀 개념만 정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핑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좀 여기서 뭐 상승이 나오고 3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박스권을 만들고 3개월 정도의 좀 횡보 기간을 거치고 오늘도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신규 상장주들이 여러가지 비슷한 패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은 분명히 초보자 분들도 좀 하실 수 있다 쉽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 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정리를 꼼꼼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정도의 설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몇 명 없어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차이지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은 저랑 같이 하시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재생 쪽 어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결국에는 오늘 또 수익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뭐 1개월 하시면은 뭐 44만원 이거 아까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뭐 강제로 모으시라고 할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면서 좀 아 이런 설명이 진짜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44만원 아까워 하지 마시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셔서 좀 편안하게 남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주식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려하연 같은 경우에도 42만 5천원 여기서 추천을 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뭐 49만원 50만원 올라가는 거에서 뭐 단타로 붙어서 추천을 하는 사람은 있어도 42만 5천원 에서부터 여러분들 편안하게 천천히 모아 가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를 여러분들이 돌이켜보면은 여기서부터가 좀 주식에 대해서 좀 클래스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뭐 드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제가 여러분들 49,900원 이하로 매집하세요 라고까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63,100원까지 올라가면서 편안하게 정말로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이나 뭐 직장인분들 솔직히 뭐 단타 테마주 이런거 다 찍어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찍어 드릴 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지금의 실력을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테마주들 분명히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올라가는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매수를 시켜놓고 나는 회의를 들어갔어 직장인분들이 회의를 들어갔는데 갔다 나왔는데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런식으로 급락이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거 더 사겠냐구요 못사요 더 못사기 때문에 항상 안정적인 종목 남들보다는 느릴지언정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게 좀 자산 늘리는거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실 분들은 뭐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믿고 하실 분들은 밑에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아직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브 보면서 제가 뭐 시장 읽어드리고 좀 어떤 어떤 거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 한 번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lg 전자 같은 경우에도 16만원 이하로 좀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 시장 빠지면은 조정 나오면은 더 살 거니까는 시장 빠지기를 기도하시라고 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왜냐 앞으로 전장 부분 전장 쪽에 있어서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 때 좋아질 거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좋다 라기보다도 하반기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지면은 무조건적으로 더 살 거고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뭐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려 아연 이라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추천을 드렸던 종목들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유사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격 상승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오고 기간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버티냐 못 버티냐 이게 굉장히 좀 차이적인 부분이고 좀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해서 좀 많이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두산 인프라 코어가 합병 이후에 급등을 오늘 하고 위꼬리 달고 나왔는데 이 이슈도 있기는 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제 굴삭기 판매 증가에 따라서 실적 개선이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역할 자체를 하는 종목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두산 인프라 코어의 납품을 하는 기계는 업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당연히 거기다가 기계를 납품을 한 업체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미 좋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고리에 순환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이 뭐 정체거나 아니면은 하락일 때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뭐 아 빨리빨리 뭐 매매를 해서 돌려 가지고 뭘 좀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서 보시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 가장 큰 호재는 급락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종목에 대해서 사고 싶은데 못 샀던 부분 뭐 갑자기 뭐 샤넬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뭐 백하나에 뭐 500만 원인데 갑자기 뭐 20% 30% 세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가 호재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빠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 하시는 것보다도 시장이 빠지면은 좋은 종목을 더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면은 못 샀던 종목들에 대해서 아 이제는 사야겠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카카오게임즈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너무 얘기가 길어져 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별거 아니고 지루하실 순 있는데 정말로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카카오게임즈를 보기 앞서서 카카오를 우리가 좀 보면은 오늘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뭐 11만원 에서도 추천을 한번 드렸었고 뭐 8만원 9만원 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8만원 9만원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냥 끌고 가시라고 그냥 이거는 그냥 시간에 투자를 한 거니까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11만원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6만원 위에서는 반이라도 좀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래서 우리는 11만원에 대해서 반이 있어요 반이 남아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오늘 주가가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벨로프 하단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반을 또 모아 가시면 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 당장에 뭐 계산하기 쉽게 14만원에서 뭐 여러분들이 반을 더 샀어요 그러면은 우린 11만원 반 그리고 14만원에 대해서 팔았던 거를 다시 한번 반을 채웠기 때문에 평단이 12만 5천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좀 위치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여기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시면서 퍼센테이지 몇 프로 상승이냐에 대해서 좀 승부수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11만원 위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금액으로 그냥 때려 버려야 되요 11만원에서 사셨기 때문에 좀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금액으로 나는 이거를 몇 번을 먹고 나왔나 그리고 얼마를 벌었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14만 5천원 이하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14만 5천원 아 이거 빠졌으니까 반 남은 거 그냥 다 때려 놔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분할적으로 여러분들 제발 분할적으로 좀 14만원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하시고 분할적으로 또 반을 또 채워 나가시면 12만 5천원 이 안에서 평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항상 좀 여유롭게 여러분들 제발 여유롭게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식하는 데 있어서 뭐 뒤에 뭐 누가 방망이 들고 서 있는 거 아닌데 자꾸 뭐 시간에 쫓기듯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반은 좀씩 지으시고 반은 더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딘을 봤을 때 굉장히 카카오게임즈는 뭐 반 더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딘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1위 자리를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딘의 성공으로 이제 퍼블리싱 능력이라든지 게임회사 투자 능력이 뭐 이제는 좀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 큰 폭으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 순위에서 밀리지 않으면은 반은 더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리스크 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nc 에서 8월 달에 불소 2가 출시가 되는 부분 그러면 또 순위에서 밀리면 이것도 주가에서도 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만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틈틈이 뭐 카카오게임즈 커버 영상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크래프톤 지분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있는데 크래프톤 상장 후에 뭐 주식수 기준을 보면은 크래프톤 지분을 1.704%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3천억 원 정도로 좀 평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상승에 좀 요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편안하게 더 보시면 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게임즈를 지금 당장에 뭐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반을 수익을 챙겨 놓고 반은 더 끌고 가고 있는건데 이거를 뭐 지금 당장에 뭐 여기서 뭐 여기서 튕겨서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서 내려오고 뭐 다시 갈 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반 확정수익 걷어 놓으시고 반은 어차피 편안하게 더 끌고 가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렇게 하시면은 뭐 여기서 샀는데 왜 이거 반 여기서 팔겠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텐데 이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밀렸다 라고 하면은 아 왜 여기서 안팔게 했냐 라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게 확정수익 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심리 라든지 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심칠 기삼이잖아요 심리가 7이고 기술이 3이다라는 얘기 자체가 있는데 그만큼 좀 확정수익을 지어 놓으시면은 반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우리는 거기서 반을 또 사면 돼요 카카오 전략 처럼 반을 또 사서 평단을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높여가면서 수익적인 부분으로 어차피 우리가 돈 벌려고 주식을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몇 년 동안 끌고 가려고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반은 또 남겨 놓고 또 반은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랑 같이 하실 분들은 밑에 번호 010-8619-999-1 이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44만원 뭐 아까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런 설명은 저 아니면 못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